그럼요 스피드를 일단 도피는 애교로 움직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양선수들 신천 청무 합기도 칠권 김대명 선수 투혼팀 케이 정찬성 선수 갑니다 됐어요 더 봐요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김대명 선수가 그죠 야 이거 뭐 저희가 뭐 어 그렇죠 잘 돌고 있어요 김정영 선수 계속 나와 아 근육량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선수로 다울될 델트 아 아니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 아 너무 적극적으로 펴지 말고 이래요 한 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리를 짓습니다 그래 양선수들 그래 양선수들 아 아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찬성 선수가 압구합니다 펀드 행보가 어떠셨던 것 같았어요? 펀치력이 너무 좋은데 아 준비 잘 못했습니다 하하 인천 무비체육관 닭일주 선수 투온팀 케이 정찬성 선수 파이팅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실수 없는 지금 주먹을 난타들을 적어 아 박수정 선수는 그 아 정신을 차려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저격적으로 고하게 체력을 펀치 했습니다 아 점점 선수는요 저번 넉다운 시킨 장범이에요 놀랐겠네요 박수현수가요 아 오케이 태민함도 좀 아껴야겠고요 1.1 라운드 지지 않습니까? 응 waren 2 라운드 분수 者 박수 선수 박수 선수 박수 선수 똑같은데요 박수 김다운 자 자 이렇게 처음에 K으로 이기려고 그런건 아닌데 손에 느낌이 와가지고 계속 로치를 한게 1라운드 갔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 2.6 공체로 을지 이겁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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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악 이겁니다 이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